오늘도 새날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가에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7월의 암송구절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 상과할 말씀은 10편 99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도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10편에는 거룩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고 성전이 거룩하고 시온산이 거룩하고 여호와의 종들에게 붙는 기름이 거룩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오른팔이 거룩하다고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라. 그는 거룩하시다.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하라. 그는 거룩하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하라. 그는 거룩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하나님은 인간과 전적으로 구별된 분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초월성, 영원성, 전능성, 유일성, 위대함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다른 존재와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찬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영원히 높여드리고 나는 한없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커질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하께서 구룹 사이에 자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구룹은 성전의 지성소 위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구룹 사이에 자정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임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내 안에 거하시는 인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높으신 하나님임과 동시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임하시고 지성소에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전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요하를 높여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의 첫걸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의 거룩한 삶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에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경배와 응답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